자 여러분들, 2020년 12월 4일 밤 10시 기준 전세계 확진자 수 64만 명 통계되고 있네요. 64만 명. 11월 들어와서 오늘까지 지금 평균, 평균치를 따졌을 때 하루에 60만 명 정도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을 때 6천만 명이었는데 지금 확진자 총수 약 6,600만 명까지 왔고요. 6,600만 명이고 지금 하루에 사망자 수가 1만 명이 넘게 계속 지금 사망하고 있고 총 통계된 사망자 수가 150만 명입니다. 물론 여기 아직 통계가 안 된 부분도 굉장히 많겠죠. 중국이나 여러 가지 통계가 안 되는 나라 이런 데 합치면 15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오늘 한국에도 또 새로운 기록이 나왔습니다. 아마 2월, 3월 그때 이후로는 처음일 거예요. 계속 500명대가 확진자가 나오다가 지금 600명대까지 왔습니다. 한국. 한국 확진자 증가수 오늘 629명인데 사망자도 7명이 나왔어요. 그중에 해외 유입이 29명이고 한국의 확진자 수 600명입니다. 600명. 다 지역 감염이에요. 이 상태로 계속 흘러가면 600, 700, 800, 900, 1000.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 이 코로나가 어디까지 퍼지냐면 정말 별의별 곳에 다 퍼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 세계 상황을 봐도 일단 제일 최악인 나라가 이제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미국이죠. 미국은 지금 28만 명 죽었어요. 28만 명 죽었고 오늘 미국의 확진자 수 21만 5천 명입니다. 미국 확진자 증가수 21만 5천 명이고요. 하루에 3천 명씩 죽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수가 아니라 하루에 사망자 수가 3천 명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정말 못 잡아서 이렇게 놔둘까? 저는 이 의심을 처음부터 계속했거든요. 미국은 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돈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어라 라고 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정말 미국의 그 강대국이요. 그 부유한 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거 통제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 미국이 만약에 진짜 각 잡고 봉쇄 시작했으면 중국보다 못할까봐? 인구도 3억 3천만 밖에 안 되는데 미국에서 진짜 마음 잡고 이거 잡으려 했으면 못 잡았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리더들은 그냥 쇼만 하고 있고 뭐 선거고 나발이고 뭐 쇼만 하고 있고 딱히 뭐 잡으려고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자 미국의 확진자 증가수 21만 5천명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인도입니다. 인도 확진자 증가수 3만 2천 5백명 브라질 5만 명 와 이거 그냥 옛날에는 만 명 넘으면 와 만 명이 넘어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만다리가 너무 많아요. 러시아 2만 7천명 프랑스 1만 3천명 스페인 1만 1천명 영국 1만 5천명 와 이 유럽의 이 세 나라 어떡할 거야 이탈리아 2만 3천명 야 내 나라 다 만 단위에요. 다 만 단위입니다. 아르헨티나 7천 6백명 만 단위만 읽다가 몇 천명 하면 어우 야 여긴 좀 괜찮네 이런 생각 든다니까 아르헨티나에서 7천 6백명 바로 되니까 아유 아르헨티나는 괜찮네 근데 정신 차리고 보잖아요. 확진자 144만 명이 인구가 4천 5백만 명인데 근데 맞아 해외 확진자 수 보다가 한국의 확진자 수 600명 이렇게 들으면 되게 적어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방식하면 한 숙간에 훅 가요. 훅 퍼집니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거는 수도권이죠. 그죠? 수도권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 629명 9개월 만에 첫 600명대 여러분들 600명대 들어선 게 9개월 만에 9개월 동안 이렇게 잘 이렇게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너무 느슨했어. 해외 유입도 안 맞고 하니까 늘 수밖에 없지. 국내 확진자가 하루 사이 629명 추가됐다. 확진자가 600명대를 넘어선 건 지난 3월 3일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문은 4일 0시 기준 확진자가 629명 늘어 총 36,33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울 291명, 경기 155명, 인천 17명, 대부분이 수도권 그 외에 부산이 31명 아 부산 부산 아 부산 거기 또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충남 22명, 대전 21명, 경남 16명, 전북 13명, 경북 9명, 대구 6명, 울산과 충북 각 5명 강원과 전남 3명, 제주 2명, 광주 1명 등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의 시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그리고 한국에 하루 만에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도 되게 오랜만이죠. 7명 사망했어. 자 지금 한국은 여러 가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상황인데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150만명 각국 연일 최악의 날 악몽 지금 온 나라가 연일 최악의 날을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오늘이 최악의 날이다 싶은데 내일 되니까 더 최악이야. 아 오늘이 끝이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더 최악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최악이 갱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도시 3곳 사라진 셈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150만명 사망자면 대도시 3곳이 사라진 셈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 한 도시에 50만명 있으면 그래도 대도시잖아요. 그죠? 150만명이면 대도시 3개가 사라졌네. 각국 연일 미국 하루 사망 입원 최다 엿새간 확진 100만명 증가 영국 사망 6만명 넘고 이탈리아도 하루 사망자 최다 집단 면역 혼란 집단 면역 논란 스웨덴 하루 확진 6천여명 통제불능 우리나라의 대도시 기준 5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도시 3개의 인구가 코로나19에 사라진 셈이다.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이날 현재 6,539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북방구가 겨울철에 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져 각국 연일 최악의 날을 맞이하고 있다. 확진자 증가세는 사망자 증가세와 직결되는 경향이 있다. 그 때문에 세계보건계는 백신이 보급되기 전까지 확산세가 이어질 이번 겨울을 최대의 고비로 경계하고 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가지 조치가 내려왔죠. 서울시 내일 오후 9시부터 불 끈다. 서울시 이건 거의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반 셧다운이에요. 내일부터 18일까지 그러니까 12월 18일까지 2주간 시행 소규모 편의점 음식점 포장 배달은 허용 버스는 내일부터 지하철은 8일부터 감축 5일부터 오후 9시 이후 서울시내 학원 독서실과 마트 영화관 PC방 등은 문을 닫아야 한다. 대중교통도 30% 감축 운행에 들어간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었던 곳뿐만 아니라 영화관과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용실, 마트, 백화점 등 일반 관리 시설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다만 서울시는 필수적인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3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 배달은 허용했다. 독서실과 교습소, 입시학원 2036곳을 포함해 2만 5천 곳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시는 학원 등의 오후 9시 이전 수업도 온라인 전환을 강력히 공고키로 했다. 시는 아울러 대중교통의 야간 운행 30% 감축도 오후 9시로 1시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시내버스는 5일부터 지하철은 8일부터 오후 9시 이후 30% 감축 운행된다. 일단 서울도 반 셧다운이 들어갔네요. 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세계도 비슷하겠지만 일단 한국 상황은 학생 30명 코로나19 신규 확진 나왔다고 합니다. 전국 157개교 등교 못해. 확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학교도 점점 등교를 중단하겠죠. 온라인 수업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근데 이거 지금 서울시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곳은 괜찮냐 그건 아니거든요. 다른 곳이 터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전국 다 함께 셧다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는 뭐 더 이상 뭐 없어 뭐 힘든 사람들 굶어 죽든 말든 일단 생명 구해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온 대한민국이 터지기 시작한다. 천명 이상으로 확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뭐 전국 3단계 들어가야죠. 야 이거 진짜 만약에 제가 서울 가면 일단 첫 번째 이름 가서 장을 봐놔야 되겠네. 한 달씩 먹거리를 챙겨놔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요기사도 떴습니다. 아 이건 참 자 김해 노인보호시설 17명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김해시는 4일 관내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확진자는 3일 경남 656, 657번 두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서 나왔다. 야 이거 요양시설 한 번에 집단 감염되면 이거 답도 없어요. 코호트 격리 들어가야 돼 그러면 진짜 아 지금은 최대한 뭐 이렇게 뭐 이제 또 연말이고 또 고 있으면 새해고 크리스마스고 한데 아 이게 친척들 간에 가족들 간에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차라리 그냥 혼자 떠나 가족들 간은 만나지 마요. 최대한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어디 시설에 계신다. 보러 가지 마세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죠? 차라리 그냥 혼자 떠나 제가 왜 혼자 떠나는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또 연결되는 그 기사가 요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객실, 연회, 뷔페, 만석행진, 불황속 호텔업계 호황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셧다운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셧다운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만 있을 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연인들끼리 혹은 친구들끼리 뭘 하느냐 이제 펜션이나 호텔 이런 곳을 잡아가지고 그때 이제 집에서 노는 거야. 방 안에서 노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크리스마스 때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웬만한 유명한 호텔들 막 1박에 1박에 무슨 패키지 막 180만원 150만원 이런 것들 다 풀이에요. 예약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 때 풀 패키지 180만원짜리 이런 거 방 있잖아요. 뭐 180만원으로 안에서 뭐도 먹을 수 있고 샴페인도 주고 뭐도 즐길 수 있고 하는 이런 코스 이런 거 지금 다 조기 예약 완료예요. 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서 솔직히 그런 게 있어. 뭐가 문제냐면 저번에 기사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코로나 시기에 다들 이제 그래 뭐 어디 가지 말자 집에 있자 해가지고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처럼 1인 가구는 상관없어. 내가 혼자 집에 있든 뭘 하든 뭐 나는 그냥 편하거든. 근데 1인 가구가 아닌 온 가족들끼리 같이 지내는 이런 집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 자식들 심지어 거기에 부모님들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가르쳐 이렇게 같이 있으면 맨날 집에 있으면 이거 부딪힌단 말이야. 부딪히다 보면 집에 있는 것도 막 싸우게 되고 답답해지고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서로 답답하니까 이제 그중에서 이제 한 팀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지. 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아 뭐 주말이나 아니면 뭐 명절때 이럴 때는 이제 호텔을 잡든가 아니면 지방에 있는 펜션들 잡든가 어 뭐 이런데 숙박시설을 예약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숙박업계가 굉장히 호황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수만 해도 여수 돌솜 위에 있는 펜션들 있잖아요. 주말에 풀빌라들 꽉 찹니다. 지금 이 겨울철인데 1박에 막 50, 70 하는 거 주말에 꽉 차요. 자리가 없어요. 하...